또라고 할 수 있는 보는 진정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들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들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현묘함을 본 까닭이고 애초에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온 저리만 본 까닭이다. 못 쓴 거 있음 이분 한대서 나와 이름을 달리하는데 함께 이르기를 현이라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니 온갖 놀이와 동화는 문이 된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에 대해 모두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미 있게 된다. 선함에 대해 모두가 어떤 것을 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는 선하지 않는 것이 이미 있게 된다. 그러하듯 있음과 없음은 서로가 있기에 생겼으며 어려움과 쉬움도 서로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며 길고 짧은도 서로가 바탕이 되어 견줄 수 있으며 높고 낮은도 서로가 바탕이 되어 결정되며 음률과 소리도 서로가 바탕이 되어 어우러지며 앞뒤의 순서도 서로가 바탕이 되어 정해진다. 이렇게 상대되는 개념은 한대서 나왔지만 이름을 달리하는 까닭에 그러므로 성인들은 아름답다 추하다거나 있다 없다거나 이러한 상대되는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의로서 만사에 임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천지만물은 만들어내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나 쓰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하고 나서도 의스되지 않고 공적을 세우고 안주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뿐이기니 돌을 떠나지 않는다. 성현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도 훔치려 들지 않는다. 욕심낼만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백성들 마음도 어지럽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이란 백성의 번잡한 마음은 비워주고 백성의 배를 채워주고 백성의 포부는 약하게 하고 백성의 근고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게 할지니 똑똑한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무의로서 다스린다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돈은 텅 기어 허공과도 같으니 아무리 쓰더라도 넘치지 않는다. 돈은 깊고도 깊구나 만물의 근본과 맞닿아서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뒤엉겨진 것은 풀어주고 번쩍이는 것은 부드럽게 하고 번잡한 세상과도 함께하는구나. 돈은 깊고도 깊구나. 간혹 있는 듯 보이기에 나도 도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조물주의 신상재보다 밥선 것 같구나.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이 없어서 만모를 지푸라기 인형쯤으로 무심히 여기며 성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이 없어서 백선 지푸라기 인형쯤으로 무심히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 세상이 치는 속이 빈풀 문화 필이 같다. 텅 비어 있어도 굽히지 않고 움찍일수록 더 내어놓는다. 천지는 인정이 없어서 담아두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텅 비어 더 내어놓을 수 있지만 사람은 인정해 머물게 되니 듣고 아는 바에 연연하면서 오히려 제약이 많아지니 말은 많으면 곤란함이 잦으니 마음에 간직하여 지키는 것이 낫다. 천지만 물을 내어놓는 계곡의 신령함 곡신은 없어지지 않으니 이를 까마득한 암컷 현빈이라 한다. 현묘한 계곡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몇 면이 이어져 왔으니 써도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길이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장구하다고 하는 까닭은 자신을 위해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능이 길이길이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뒤로하는데도 오히려 앞에 서고 자신을 도의시하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지켜낸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올바르고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뤄낸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서나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기에 보와 가깝다. 물의 성품을 닮아 선한 사람은 머무르되 훌륭하니 대지와 같고 그 마음이 훌륭하니 고요한 연못 같고 어울리되 훌륭하니 인자하고 말을 하되 훌륭하니 믿을만하고 공정하여 훌륭하니 다스릴만하고 일처리가 훌륭하니 능수능란하고 움직임이 훌륭하니 시의적절하다. 그저 다투지 않을 뿐인데 그렇기에 허물이 없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채우는 것은 차라리 멈추는 것만 못하고 충분히 별을 쓰면서 또 나를 세우는 것은 차라리 지키는 것만 못하다. 금과 옥이 집안 가득하면 지켜낼 수 없고 구기하면서 교만하면 자연히 비난이 남으니 공을 세우고도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도하온 영백영백을 갈무리하여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지극히 부드러운 기운을 오로티하여 알처럼 봉하게 할 수 있는가 무언가 비추기 이전에 현묘한 마음거울을 깨끗히 하여 흠집 하나 없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르는 것까지 해낼 수 있는가 음향이 하나 되는 천문을 열고 닫듯 음과 양의 짝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가 명명백백히 사방으로 통달하되 무의로서 할 수 있는가 천지만물을 낳아 기르되 낳았다고 소유하지 않고 하얗다고 자랑하지 않고 길렀다고 통제하지 않으니 이곳을 현묘한 덕이라 이른다. 서른개의 바퀴살이 꽂힌 바퀴통은 비어있어야 전차로 쓸 수 있고 진흙을 개어서 만들어진 그릇은 비어있어야 그릇으로 쓸 수 있고 문과 들창을 뚫어서 만들어진 방은 비어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이 유익하다 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어있기에 유용한 것이다. 청왕 적백 흑의 옷의 빛깔이 사람 문을 멀게 하고 궁상각 지우의 다섯 음조가 사람 귀를 먹게 하고 산고 감신함의 다섯의 맛이 사람의 입을 버린다. 말달리며 버리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힘든 재물은 사람의 행동에 해방을 놓는다. 그런 까닭의 성인의 다스림은 실속을 채울지언정 임목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보여지는 거칠애를 버리고 배불리는 실속을 취한다. 총애나 치욕이나 똑같이 두렵게 엮이고 크나큰 근심을 기이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 어찌하여 총애를 치욕과 같이 두려워해야 하는가. 총애를 받는다함은 아랫자리에 놓여있다는 말이니 얻게 되어도 근심하고 잃게 되어도 근심하라. 이것이 총애도 치욕도 똑같이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크나큰 근심을 기이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함은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큰 우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까닭이니 제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 몸 중위하듯 천하를 위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제 몸 사랑하듯 천하를 위한다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 보아도 보이지 않음을 일러. 1. 투명하다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음을 일러. 1. 희유하다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음을 일러. 2. 미묘하다 한다. 이 세 가지를 따져볼 수도 없으니 뒤섞인 채 하나를 이루는 까닭이다. 도라는 것은 위에 있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다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몇 면이 이어오는데도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고 한 물건도 없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것을 모양 없는 모양 천지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모양이라 하고 이것을 어승풀의 희미한 꼬렁이라 말한다. 마주하려 해도 그 머리는 보이지 않으며 뒤따려 해도 그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태고의 것을 잡으려 하는데 태고의 시초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를 도의실마비 독이라고 한다. 옛날 훌륭한 사람은 미묘현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답하려 해도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억지로 형용하면 이러하다. 망설이듯 신중함은 한겨울 살얼음에 하천 건너듯하고 머뭇거리며 경계하미 사방의 적을 경계하는 듯하고 엄숙하게 조심하미 마치 손임대하는 듯하고 긴장을 푼 쏟하라미 빙하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꾸밈없는 투박하미 막 잘라낸 통나무 같고 두루하는 포용력이 깊은 산 넓은 골짜기 같고 꼰탁하게 뒤섞이미 흐린 연못 같고야 그 누가 뒤섞인 것을 멈춰 서서히 말키겠는가 그 누가 안정된 것을 움직여 서서히 살리겠는가 돌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이 돌을 따르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우지를 않기에 텅 비울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진다. 마지막까지 비워내고 고요함을 굳건히 하라. 천지만물이 밥다투어 일어나면서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감을 나는 본다. 물은 만물이 촘촘히 자라나서도 각기 다시금 그 근본으로 돌아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한다. 이를 다시 천명으로 되돌아간다 하며 천명으로 돌아감을 항상하다 하고 항삼함을 알면 영철하다 한다. 영원한 것을 모르기에 부지럭시 재앙을 만든다. 영원한 것을 알면 노그러워지고 노그러워지면 공정해지고 공정해지면 제왕의 덕을 갖춘다. 제왕의 덕이란 곳 하늘이고 하늘이 곧 노이다. 도를 따르면 장구하게 오래가니 몸이 끝날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최상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 줄 안다. 다음으로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좋아하며 칭찬하고 다음으로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는 백성들이 풍자한다. 통치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불신이 생기게 되니 신중하고 신중하여 그 말을 아껴라. 공적을 이루고 일을 마치고 나면 백성들 모두가 기뻐하며 자신들 힘으로 이루었다 할 것이다. 때도가 무너지니 인과 의라는 개념이 있게 되고 지혜가 생겨나니 큰 잘못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고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와 사랑이라는 말이 있게 되고 국가가 어지러워지니 충신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다. 성현을 찾지 않고 똑똑함을 버리면 백성에게 백배는 더 위로울 것이요. 어질믄을 찾지 않고 위로움을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비를 되찾을 것이요. 개교를 끊어내고 윗속을 버리면 도적이 쓸 수 없다. 이 세 가지로는 문장으로 삼기 부족하기에 군말을 붙이니 소박함을 보악 껴안으며 사육을 줄어라. 학문을 그만두면 근심도 없다. 순종하는 대답과 아첨하는 대답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 남들이 꺼리는 것들을 누구든 조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한 것들을 다 배우려니 많기도 많거니와 정답이란 없으니 막막하기만 하구나. 흐리멍텅함이 끝도 없구나. 모두가 큰 잔치상 받은 듯 봄날 무대에 오른 듯 기뻐하는데 나만 혼자 담박하여 무엇도 드러나지 않으니 아직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구나. 돌아갈 곳도 없이 지치기만 하구나. 돌아갈 곳조차 없는 듯이 모두들 생각과 감정이 넉넉하기만 한데 나 혼자 놓아버린 것 같구나. 나는 우매한 사람 같은 마음이다. 제자리에 맴돌기만 할 뿐이니 세상 사람 깨어있는데 나 혼자 몽롱하고 세상 사람들 똑똑한데 나 혼자 맹하구나. 넘실대는 마음 바다 같구나. 바람부는 마음 그치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 혼자 미련하여 촌스럽고 나 혼자 남들과 달리 어머니가 먹여길러내는 전만 바라보는 구나. 훌륭한 덕의 풍모는 오직 도를 따르는 까닭이다. 도가 천지만물이 되는 이치는 미묘하여 알기 힘들다. 흐릿하고도 흐릿한데 그 가운데 형상이 생기고 모호하고도 모호한데 그 가운데 만물이 생기고 그윽하고도 어두운데 그 가운데 정기가 생기고 정밀하고도 진실한데 그 가운데서 진짜가 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의 이름은 사라진 적 없이 온갖 것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만물이 웅트는 조짐을 알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 도 덕분이다. 도는 꾹비기에 온전히 지켜내고 휘어지니 곧게 바로 세우고 웅푹하니 다시 채워지고 낡아지니 새롭게 바뀌고 적으니까 얻게 되고 많으니까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 하나 도를 잡아 천하의 규범으로 사문이 스스로 내보이지 않는데 도리어 밝혀지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는데 도리어 드러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데 도리어 오래 일어난다. 무엇과도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와는 겨루지 못한다. 엿부터 전해져온 굽힐 수 있어야 보존한다. 함이 어찌 빈말이 겠는가 성심껏 보존하여 또를 따를 지니라 말도 적은 것이 자연이다. 그렇기에 거센 바람도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거센 폭우도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계속되지 못하고 그치도록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오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인간은 어떠하겠는가 인간도 한평생 오래 이어가기 힘든 법이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도와 하나 되고 도를 얻는 자는 덕과 하나 되니 응매임이 많으면 이를 그르친다. 도와 하나 되는 이는 도 역시 기꺼이 그를 반기고 덕과 하나 되는 이는 덕 역시 기꺼이 그를 반기지만 놓쳐버린 것과 같아지면 실수 역시 기꺼이 그를 반겨서 신뢰가 부족하고 불신이 생겨난다. 까치발을 하는 사람은 단단하게 서지 못하고 성큼성큼 걷는 사람은 오래 다니지 못한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 하는 사람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자신을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자기만 아끼는 사람은 길게 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밥지꺼기 군더더기 같은 행동이라서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하기에 도에 머무는 사람은 도에 머무는 사람은 처신하지 않는다. 한 물건이 있어 뒤섞여 이루어지니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으되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구야 홀로 우뚝 서서 변하지 않으며 도로 다니면서 지치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내 그 이름 알지 못해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니 굳이 이름하여 그다 대구한다. 그다는 것은 끊임없이 뻗어간다는 것이고 뻗어간다는 것은 아득히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돈은 광대하니 하늘이 광대하고 땅도 광대하고 임금도 역시 광대하다. 이처럼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임금은 그 한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제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사람이 기해 땅을 법으로 하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하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하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한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 되고 고요한 이는 성급한 이의 군주가 된다. 이런 까닭의 성인은 하루종일 길을 다녀도 치중을 떠나지 않고 화려한 경관이 있어도 초연하여 캐난이 머문다. 수만 바니수레를 거느린 왕이 천하의 몸을 가벼야면 어찌하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이 되지 못하고 성급하면 군주가 되지 못한다. 움직임이 좋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면 허물을 잡히지 않고 샘을 잘하면 주책을 쓰지 않는다. 잘 닫힌 문은 자물쇠를 걸지 않아도 열 수 없고 잘 묶인 매특은 밧줄로 꼬지 않아도 풀 수 없다. 그래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구하기를 잘하여서 버리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물건을 고치기를 잘하여서 버리는 물건이 없다. 이것을 바로 총명함과 딱 들어맞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미천이 된다. 그러한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그러한 미천을 아끼지 않으면 지혜가 있어도 크게 헤매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남성다움을 알면서 여성다움을 지키면 천하의 젖줄이 된다. 천하의 젖줄이 되면 영원한 덕에서 떠나지 않아서 갓난아이 상태로 되돌아간다. 밝음을 알면서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한 덕에서 어긋나지 않아 무극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부귀영화를 알면서 치욕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한 덕이 충만해져서 다듬지 않은 통나무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통나무는 손질되어 흩어지면 다양한 기물이 되고 성인은 기용되면 백관이나 어른이 된다. 이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내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다. 천하를 취해서 무언가 하겠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는 안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과도 같아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잡아 둘 수 없다. 하려는 것은 망가지고 잡으려는 것은 잃게 된다. 천지만물이란 것은 앞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뒷다르는 것이 있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차갑게 식히는 것이 있고 굴세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치게 하는 것이 있고 북돋아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심각한 것을 멀리하고 사치한 것도 멀리하고 지나친 것도 멀리한다.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를 억누르지 않는다. 그렇게 무력을 쓰는 일은 대가가 돌아오기 쉬우니 군대가 머문 곳은 가시덤불만 자라나니 대군이 휩쓸고 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게 된다. 선한 사람은 전과를 세워도 극군 구태의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 전과를 세웠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전과를 세웠다고 의스대지 않으며 전과를 세웠다고 교만하지 않으니 전과를 세우는 것도 부득이 그리할 뿐이다. 이를 일러 전과를 세워도 강압하지 않는다고 한다. 천지만물은 지나치게 왕성하면 일찍 수여하는데 이를 일러 도에 어긋났다고 한다. 도에 어긋나면 금방 끝나버린다. 제 아무리 훌륭한 병기라도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다. 천지만물이 그것을 싫어하는데 그렇기에 또를 지닌 사람은 자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평소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왼쪽을 중시하니 군대를 부릴 때에 죽음을 상징하는 오른쪽을 중시할 뿐이다.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며 군자가 쓸 것이 아니다. 부득이하여 병기를 쓰더라도 담담함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니 군자는 승리를 하더라도 찬미하지 않는다. 승리를 찬미하는 사람은 살인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하에서 제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에 군자는 돌을 지니는 까닭에 상서로운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높인다. 평시에는 지위가 낮은 편장군이 왼쪽에 자리하고 지위가 높은 상장군이 오른쪽에 자리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을 초상 지르는 예법으로 정한 것이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죽게 되어 기통한 마음으로 고구라니 전쟁에 이긴다 해도 초상을 치르는 예법으로 처신해야 한다. 도는 애초에 이름이 없다. 손대지 않은 통나무처럼 보잘것 없지만 천하에 그 누구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만약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절로 따르게 되니 하늘과 땅은 서로 화합하여 단비를 내리고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절로 다스려진다. 통나무도 마름질을 거쳐야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된다. 이름을 갖게 되어도 용도와 쓰임에 맞게 지나친 손질은 피하고 적당히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도가 천하로 펼쳐지는 이치는 마치 냉물들이 골짜기로 모여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편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강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며 굳게 실천하는 사람은 뜻을 가진 사람이다.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천수를 누린다. 큰 도는 드너버라. 좌우 어디로든 펼쳐져 있으니 천지만물이 큰 도에 기대어 생겨나도 번거롭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공적을 이루어내고도 이름을 갖지 않고 천지만물을 길러내면서도 주인이 되지 않는다. 항상 하려는 것조차 없으니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천지만물이 돌아와도 주인노릇하지 않으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는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크다 하지 않으니 그렇기에 그 큰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천하로 나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장애되지 않으니 편안하고 태평할 뿐이다. 좋은 가락이나 맛좋은 음식은 지나가는 낙은해를 멈추게 하지만 도라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내뱉어도 담박하기만 하여 아무런 맛도 없다. 도와도 보는 것 같지 않고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언제나 쓰고 있으면서도 쓰는 것 같지 않다. 거두어들이려면 먼저 펼쳐주어야 하고 수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무너뜨리려면 먼저 흥성하게 하고 빼앗으려면 먼저 쥐어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묘한 지혜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가 연못 밖으로 벗어나면 살 수 없듯이 나라의 예리한 기물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도는 언제나 하려는 것 없는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제후나 임금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천지만물은 절로 교화될 것이다. 절로 교화가 되고 있는데도 굳이 무언가 하려하면 내가 이름도 없는 통나무로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다듬지 않아 이름조차 없는 통나무는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조차 없으니 하려고 하지 않기에 고요하고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